한국시간 2021년 3월 17일 09시 55분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지난 2월 16일 화산활동을 시작한 이후 14번째 폭발을 했습니다. 항공 칼라 코드는 또다시 레드가 되었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지칠 줄도 모르고 스트롬볼리시 화산 분화로 화산 쇄설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탈리아 국립지구물리화산연구소가 관측한 에트나 화산의 화산성 지진의 진폭을 나타냅니다. 지난 3월 11일에 12번째 폭발을 했고 3월 14일에 13번째 그리고 3월 17일에 14번째 폭발을 했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지난 2월 16일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에 14번의 폭발적 분화를 했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화산 분화를 한 셈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에트나 화산 주변의 지진 발생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타아니아 국제공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트나 화산의 분화 상황에 따라 항공 칼라 코드가 레드가 되기도 하고 오렌지 또는 옐로우가 되기도 합니다. 항공 칼라 코드가 레드라는 것은 현재 화산 분화가 진행되고 있고 지상이나 공중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항공기나 관제탑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는 항공기 엔진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트나 화산은 끊임없이 화상선 지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제법 큰 지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진흥 깊이 8.1km에서 규모 2.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3월 10일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여기서도 역시 3월 10일 규모 2.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은 에트나가 11번째 화산 폭발을 했던 날입니다. 이 자료만 보고는 이 지진들이 구조성 지진인지 화산성 지진인지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트나의 화산 활동과 지진 발생이 연관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워처스의 기사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이탈리아 에트나에서 14번째 발작적인 화산 분화의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의 분화에 대해 파록시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파록시즘은 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에트나가 발작적으로 폭발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서도 제목이 격렬한 발작적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트나는 발작적인 화산 활동으로 스스로 마그마를 보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에트나산입니다. 에트나산 아래에 마그마방이 있습니다. 마그마방에 마그마가 충분히 채워지면 압력이 높아져서 마그마가 위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화산 분화가 일어납니다. 분연을 뿜어내고 스트롬볼리시 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그마방에 마그마가 다 비워지면 마그마방이 수축이 되고 산자체도 수축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발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마그마방에 마그마가 채워지고 비워지고를 반복하는 모습은 옐로우스톤이나 아이슬란드의 가늘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늘천에서는 지하에 물이 데워지면 지표로 올라와서 압력에서 해방된 수증기가 폭발을 합니다. 마그마가 폭발하느냐 수증기가 폭발하느냐의 차이일 뿐 가늘천이나 에트나의 화산 분화는 그 원리가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에트나가 언제까지 이 활동을 계속하느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트나 지하의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트나가 언제까지 활동을 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에트나 만이 알고 있습니다.